수제와의 메카 서울 성수동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 제품의 재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곳은 신발을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재단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가죽과 원단들을 재단한 뒤 수제와 제조 공장으로 재단물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회사에 있을 때 이게 진짜 이태리에서 제가 맞춘 거예요 다 이제 이것도 재단하고 남아서 이제 더 못 쓰는 거죠 재단 공장에는 퀄리티 높은 가죽부터 쓰고 남은 자투리 가죽까지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폐기봉투에 버리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크잖아요 큰데도 재단하고 남아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부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다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되게 좋은 가죽이고 비싸게 사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진짜 많이 줘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노력해 볼게요 네 진짜 느끼니까 네 아저씨 빨리 사들어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셋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입구부터 이렇게 더미가 쌓이 있어요 이곳은 아주 오래된 가죽 더미들을 보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신발 가방 등 다양한 가죽 제품을 만들고 남은 상품성이 떨어진 가죽들 원래는 매립되거나 태워 없어져야 했던 과거를 지나 요즘은 이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분화 대신 사러 왔어요 예예예 잘못 사가서 바꿔 봤죠 3.75 저도 10년간 신발 회사의 디자이너로서 가죽 소재를 구매해 왔었고 또 엘리베이터가 가득 찰 정도로 자투리 가죽을 버렸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가죽들은 실제로도 명품 또는 고가의 제품들에서 사용되었던 소재입니다 이런 건 이제 외피를 못 쓰고 또 물 빠지고 이런 오래된 세븐 같은 데 위에 필름을 이렇게 입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가공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가죽들이 이 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피업 업체들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가격이 왜 비싸냐고 거대 기업이나 수공예품 모두 가공되어 있는 하나의 원판에서 재단과 제작에 들어가는 반면 업사이클링의 시작은 상품성이 떨어진 원재료의 수급부터 재가공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버리니까 뭐 이게 없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모아놓으면 여기서 꽉 차죠 이 버려진 가죽들은 수거하고 바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야만 상품성이 있는 소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두께로 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깎는 기계고 깎을 때 들어가려고 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버려지고 남은 수많은 가죽들을 새 활용하여 새로운 원판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가죽을 통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일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을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투리 가죽을 일정한 두께로 맞추어 하나의 원단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작업은 이렇게 추가적인 과정이 존재하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업사이클링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죽 원단으로 MNHS 스튜디오와 에코팀의 콜라보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